소고기 이버섯 마다 고춧가루 쿠키 우 액체 우유 호商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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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폭주에서 갓보기와 자칫방돼있어요. 갓보기와 자칫방돼있을때는 언제든지 같이 자칫방돼있을때 할 수 있는거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혁증 같은거 해주시는건데. 아니 이거 너무 부럽더라. 진짜 얼마전에. 축. 자칫방돼있을때. 안녕. from the конце majesty 빨리 빨리 일부러와 보려다. 있어요 여기오기 바로 encouraging đi 잘했어! 안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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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이 너무 멋지 아이구 잘했어요 아이구 차련돼 자기 초라하지 마요? 그래도 너무 맛있다 그래도 맛있다 그래도 그래도 좀 더 잘한다 아는 거 없으면 아는 거 없을까 너무 힘들어 아직 깜짝 놀랐다 아는 거 없으니 그래도 멈춘다 아는 거 없을까 아는 거 없으니 아는 거 없을까 골골 캔디 아이고 빵이 왔어요 골골 캔디야 골골 캔디 아 골골 캔디야 열어줘 볼까 이거봐 어머 이게 뭐야 좋아요 아이고 좋아해 너무 좋아 어구 어떡해 너무 좋아요 빵아 냠냠 어 관식인데 냠냠 아이고 놀랐자 귀여워 냠냠 밴드 얘를 얻다가 붙이면 좋을까 빵아 너 이거 너무 좋지 어? 여기 볼에 어? 다 묻히고 응? 볼에 어? 초록색 얼굴 다 묻히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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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어떡 어? 침까지 흘리고 너무 좋아 어? 어구 너무 좋아 같지? ㅎ 어구 흠 클 Ricomin 보컬 비 사막을 통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장에서 오는 중 사장에서 오는 중 사장에서 오는 중 사장에서 오는 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바삭한 깨소스 물이 흩어 goat 딸이랑 새우 안나와 감자 스팸 가짜 이 빵이야 진짜 이 빵이야 그리고 이 로고가 봐봐도 귀여운 것 같아요. 가디건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로고가 들어간 맨투맨인데 이것도 되게 귀엽네요. 얽힌해서 제가 한번 입어보고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뒷면에는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저 옛날에 이런 디자인 진짜 많이 봤었는데 학생 때 요즘에 또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유니크하게 얼키는 퀄리티도 좋은데 옷 핏들이 너무 여리여리하게 라인이 예뻐 보이게 나온다 해야 되나? 빵아! 어구! 어 왔어요! 이 색상이 또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빵이가 하얗잖아요. 티가 안 나도록. 빵아! 응? 빵이 왜요? 그런 것 같아요. 빵을 계속해서 으음? 욱V 돼지고기 배로 요리를 노릇 굿 이렇게 치킨도 줍때문에 동쪽도. 샤널러들이 너무 잘해. 샤널러들 자식이에요. 샤널러들 또 샤널러들. 샤널러들이랑 샤널러들이랑 함께... 했어온다고 했었어. 샤널러들이랑 사야돼. 양념을 담아둘, 설탕, 다진마늘, 다진마늘, 참기름, 참기름, 담아,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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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을 넣어줍니다. 맵이 콩나물 얇은 고추 남편 1,000원 본적이에요 음... 만나서 저 흑간 것 그래서ал layers 곱한 간춤 곱한 소금 육수 조용히 물을 육수 소금 1,000원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양념장 밥 좀 먹자 빵 이렇게 가방 진주 디자인의 스트랩 빼고 이렇게 그러면 유이즈 에어팟이랑 쿠션 팩트 립은 챙겼고 정샘물 립 그리고 이 팩트 파우더 팩트 아 지갑 으 아 캬 알았어 아 이건 여기가 얼핀 매장인 거잖아요. 여성복 먼저 하나씩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게 이번 저희 신상이거든요. 좋아, 진짜요? 약간 여분 디자인, 저 좀 편한 옷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업사이클링으로 만들. 이것도, 이 패턴도 되게 좀 고급스럽게 살리실. 이거는 그래픽이 저희가 작가분이랑 콜라보한 그래픽인데 시티팝. 어, 맞아요. 연예인이나 작가분들이랑 콜라보하면서. 저거 지금 할 수 있어요? 저 한번 해볼래요. 원하시는 볶음 고르셔서. 아, 연사요? 네네. 그러면 요거랑 코드는 무적. 옷 고르시면 여기서 커스텀하고 싶으신 그래픽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될 거 같아요. 오, 진짜 귀엽다. 오, 진짜 이렇게만 봐도 너무 귀엽다. 오, 이렇게. 오오. 제 거는 좀 도전적으로 해보고 그래픽은 예쁘게. 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일단 쭉 한번 쭉 보고. 요거? 요거 좀 저 마음에 드는데요. 요거 한번 해볼게. 네. 이 정도 하면 더 느낌일 것 같은데요? 그죠? 오, 좋아요. 이거 보면서 어, 여기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싶다 이런 느낌. 미국 감성. 영화에 나올 법한 주인공이 버거워. 감자튀김에 이렇게 빵. 얼굴도. 오, 너무 예쁘다. 나이키나 아디다스같이 이런 브랜드 의류도 같이 커스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지가 되어. 아, 진짜요? 이거 장난 아니다. 아직 따끔따끈 네, 감사합니다. 여기 로고도 진짜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바지도 엄청 편해요. 소건 재질같이... 아, 네. 워머 티랑 입어도 진짜 귀엽고 예쁠 것 같아요. 일상복으로 입어도... 예쁘고... 니트도 입어봤는데 DP 되어있을 때보다 착장해봤을 때가 옷깃이 예뻐요. 겨울로 바로 완성. 우와, 완전 보드보드. 떳떳하겠다. 지금 영상은 다 같이 캐치기, 몇몇에 넣을 수 있을까? 유효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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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란 고기만두 잘게 잘게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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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소스 치즈 소스 치즈 소스 매 Buy 맛있게 잘어울려요 너무 맛있어 소금 너무 맛있음 제주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먹었고 마이템 정말 맛있는데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씹는다, 빵아. 너무 씹는다, 빵아. 끝. 끝.